안녕하십니까 성남용안점집 나라신공연하사입니다. 저희 점집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예고 없이 닥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날카롭고 예리한 점사를 통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신이 주신 비중한 예지력으로 풀어드리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과 소원을 나라신공이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